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볼까요? 들깨칼국수 떡볶이 자른 떡볶이예요. 맛있는 떡볶이 만들기 위해 맛있는 떡볶이 필요해요. 떡볶이 사용할거예요. 엔초비 떡볶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만들어보았어요. 채식이라면 채식이라면, 제가 몇몇에 올렸어요. 먼저 떡볶이 만들어볼까요? 모두 만들어보았어요. 2 1⁄2컵 떡볶이 이건 다진마늘의 떡볶이예요. 1 1⁄2컵 이건 감자고기예요. 1 1⁄2컵 감자와 감자고기예요. 계란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 촉촉하게 만들어요. 1 1⁄2컵 소금 1 테이블스푼 쿠킹오일 그리고 물 1컵 그리고 섞어요. 이건 밥을 만들어요. 1분정도 섞어요. 그리고 손을 사용할거예요. 볼까요? 거의 한lass weakness. 이거 물에 놓으세요. 이 물에 놓으세요. 양념장에 넣어둘게요. 제가 조금씩 넣어둘게요. 이걸 필요하면 더 쉽게 필요해요. 이 플라스틱백에 이 물이 모두 붙어있어서 제가 넣어둘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둘게요. 파릴라 씨. 파릴라 씨. 이건 찹쌀가루예요. 영어 이름이 잘못됐어요. 버릴라 씨입니다. 1컵, 버릴라 씨입니다. 2컵 물을 넣을께요. 오늘의 브랜드의 성능은 아주 강하고 강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잘 익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거할께요. 닭을 돌아올게요. 제가 어렸을때 할머니가 이걸 만들었을때 설탕과 설탕이 3킬로그램을 만들었을때 3킬로그램을 넣었어요.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다닐거예요. 조금씩 돌려주세요. 이제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오세요. 좋아요! 보세요. 멋져요. 부드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이거 냄비에 두고 버릴거예요. 그리고 6컵의 맛있는 멸치 캘리프 스탑이나 채소 스탑 이것은 스탑팩이라고 합니다. 한국식품점에서 이런식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걸 끓여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이 배에 빠져있어요. 입안에 보여드릴께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걸 먹으면 약간 그리디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거예요. 보세요. 아주 바삭한, 바삭한 국물이에요. 이제 이제 국물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 채소를 넣으세요. 그죠. 맛을 제거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제 감정이예요. 저는 진짜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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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고 여러가지예요. 이걸 좀 덮어낼게요. 먹으면 맵에 입을 수 있는 바삭한 바삭한 바삭하고 그리고 이 바삭한 바삭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으로 사용할 때마다 ène을 좀 보여줍니다. 다 닿았고 아이스크림이 모두 다 익혀요. 아이스크림이 끓는땐 아이스크림이 끓일거예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을 설정할께요. 이것은 제 겉절이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김치와 이 김치와 함께 넣을께요. 이걸 만들어요. 모두 준비했어요. 소금, 씻고, 양파, 김치 paste, 양파를 넣고 참기름을 kork고, 양파, 참기름을 버리기 바보네요. 깨끗해지는 맛도 하고, 참기름을 넣어요. 이렇게 반죽을 넣으세요. 이리 보세요. 이렇게 반죽이에요. 와, 아주 부드럽네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약 20인치 20인치 20인치, 14인치 두꺼품도 완벽해요. 물을 조금 덮어주세요. 양념이 붙어있지 않도록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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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넣어주세요. 색은 양념을 넣을거예요. 양념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이나 양념을 넣어주세요. 약 1컵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이제 끓기 시작해요! 예~! 양념을 넣어주세요! 끓여주세요. 여기 아무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2티스푼 소금을 넣을거예요. 맛을 더 넣으셔도돼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제 큰 모금이예요. 콩나물 무침 마늘 2개 참기름 2티스푼 다 익혀요. 항상 볶아주세요. 바닥에 담아지지 않으세요. 불을 끄세요. 먹어요! 먹어요! 참기름 검은색이? 이건 마늘이예요. 정말, 정말, 매우, 바삭하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에이, 이거 보세요! 짧은 밥이 짧은 생명이예요. 쫄깃하고, 아주 쩍쩍해지고, 좋아요 좋아요! 겉절이 김치도 잘 어울려요. 음! 이건 제가 만들때는 들깨갈국수를 만들었어요. 들깨갈국수를 볶아줍니다. 간장, 닭고추, 마늘, 오늘 드릴깨갈국수를 만들어봤어요. 들깨갈국수 칼을 썰어놓은 팁을 팁을 썰어놓은 팁을 다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